여기 댁이세요? 가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애국자시네 애가 셋이야 몇 살이에요 저 꼬마는? 셋살 애기가 먼저 일어났어? 아우 시원하게 한잔하네 진짜 애기다 아, 순둥이다 아기가 근데 아, 순둥이다 아기가 근데 아, 옷 입어야지 위에 위에 파이팅 아이마는 한국말로 대화하시나요? 파이팅 아, 맛있다 도도도레이레레레치 미미미미미 아우, 둘째 딸 드디어 기상했어 오, 둘째 딸 몇 살이에요? 중학생 중이 중이? 그 힘들다는 중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너무 예쁘고 착하고 엄마한테도 많이 도와줘 큰아들 서울에 공부하고 따로 살고 서울에 친구랑 월세 직접 내고 고등학생인데 월세를 직접 내요? 응 아침마다 저렇게 어린이집을 차라들다줘야 돼요? 네 어린이집 다니는구나 지루해 지루해 좀 먼 곳을 다니는군요 그럼 집 앞에 가까운 데 보내지부터 먼 곳에 보내세요 러시아 어린이집이에요 러시아 어린이집이요? 네 러시아 어린이집이요? 저런 데가 있어요? 와우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데 여기 유치원 보내는 이유가 있으세요? 러시아말 좀 배우려고 보냈어요 저희 이때 아무래도 엄마 또 순수님들이랑 편하게 소통하고 싶고 또 러시아어린다 아니 무슨 일 하시는데 저렇게 방역 활동 하시는데 저렇게 고기도 튀기? 이건 면인데? 국수를 튀겨요? 헐 맛있겠죠, 저거? 두부가자처럼 되네, 저렇게. 튀김 전문이라면서 뭐예요, 음식? 알 것 같아요? 처음 봐요. 이게 괜찮네요, 그래도 이렇게. 국수를 튀긴다. 뭐야, 이게. 이건 시럽이에요. 이 시럽은 제가 만드는 시럽이에요. 여기에 넣고 붓고서 쫙쫙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 콜. 석당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벌써 맛있겠다. 밀가루가. 맛있어서 바깥죠, 단수화물찌개에서. 원래 러시아에서 먹는 과자예요? 네, 러시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러지키스탄, 까닭스탄. 타타르라는 민족이 있는데. 아, 타타르 민족? 네, 타타르. 타타르 민족이 먹는 과자예요? 네,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시자마자 과자 사업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처음엔 어떻게 보셨어요? 의료 관광 활동.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손님 받고 병원으로 소개해 주고. 네, 네. 고지네트. 네, 고지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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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많이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때문에 저희 회사가 아파서한테서. 우리 와이프가. 과자. 과자 하자고 했어. 그냥 집에서 취미로 했는데 친구들한테 주고 맛이 있다고 해 보라고. 네. 우리 와이프가 사장이고. 그냥 알바성인데. 어머. 이거 제거예요. 안 해본 사장님이요. 오, 다른 과자 만들어. 진짜 좋으신가 봐요. 뭔가 지금 되게 공장을 차려서 전문적으로 지금 과자를 팔고 계시는 거잖아요. 야, 이건 과장봉하는 재미가 있네. 진짜 우리나라 호두 과자인데. 러시아식. 호두가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잼이요? 네, 밀크 잼이요. 밀크 잼이요. 오레시카. 아, 겉모양이 호두라서. 네, 네, 네. 호두라고요. 어머, 어머. 귀엽다. 저렇게 해서 이제 배송으로 택배로 붙여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거 봐. 정말. 앞머리 알바생이시네요. 저랑 하는 업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저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밥 차에서. 그 면허기. Quiet. 서! 여름 기다리세요. 여름 기다리세요. 과목요. 세련된 사업은 meaningful 들어와 같이 찍yan. 그래서 난 다 같이 찍던 면허기에요. 딱 그 Sahaja, 다 같이 찍지가 있어. 서버서, 다 같이 찍고 싶어요. 네. 석유, 다 같이 찍던 면허기야. 아, 다 같이 찍고 싶어요. 아, 다 같이 찍고 있어요. 네, 네. 네. 다 같이 찍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나요? 아 너무 먹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 러시아 저 거의 두 달 동안 있었는데 디저트나 과자 진짜 맛있어요 유명하다는 의식을 하셔야 돼요